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전을 왜 시켜야 돼? 도전을 왜 시켜야 돼? 정국. 정국. 기회는 한 번이에요? 그렇죠. 한 번 하면 다음 사람은 기회. 뭐냐? 가라, 정국. 땅땅땅땅땅. 몰라, 기억 안 나. 나 기억 안 나. 나 지금 비몽사몽해서. 도레미파죠. 여기부터 더 이라. 오! 땡! 땡! 완벽하게 이어서 해 보세요. 주워 먹는 거다. 오! 비용해 줘. 봐. 나 못 찾아서 이게 못 찾았네. 치그리퍼 했어. 치그리퍼 했어. 진짜. 아니, 레전드네요. 솔직히 인정하셨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팀이지만, 이거 팥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진짜. 이거였어? 이거 아니었다고? 아니야, 저거. 와, 레전드네? 너무 잘한다. 잘한다. 달달하네요.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, 바로. 야, 거의 너 만난 지 한 10년 돼가지고. 스위트로 보내겠다. 스위트하게 보내겠습니다. 스위트 일단 확보하면. 이거 하는 스위트 뭐야? 와, 진짜. 스위트? 이게 어려운 거잖아.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. 아, 이제 아플 때 이건 인정이야. 너, 너. 어딘지 알고 가? 저쪽이래요, 저쪽.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?